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여러분들이 응원과 관심에 입입어 현재 이상루의 빨간주식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베스트 파트너를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한 번씩 방송에서 이상루 때문에 크게 수익이 났다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큰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더 특별한 특강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답답해 하시거나 제대로 된 공부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고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공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21년도에 돈 버는 주식 투자 비법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책을 교과서 삼아 제가 1타 강사가 되어 상세하고 심화된 내용까지 여러분들께 총 11강짜리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숙률과 최대 수익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특강 교육입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주식 투자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또는 오랫동안 주식 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참여하셔서 특강을 재밌게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식 투자 교육이니까 많이 신청하셔서 꼭 투자 교육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4월 22일이 특강 시작일입니다. 저희가 미리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번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 주식 투자 비법 책을 무료로 배송을 해드리고 있으니 미리 신청하셔서 사전 예약자 혜택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회원방송 1개월에 대한 혜택도 드리니까 많이들 참여하셔서 우리의 경제적 자유를 함께 만들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빨간 주식 화이팅!